약간 비슷한데 이게? 아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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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셋 격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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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현동은 뭐라고 생각해? 하나는 맞춰야 되는데 현동은 뭐 같아? 달리기 달리기 아니겠어요 나는 두 문제가 같은 문제인 줄 알았어 아 좋습니다 잘했어 자 이제 경기팀 미덤리원 미덤리원 화이팅 지금 몰라 아버지가 데이거 아버지 아하하 görün 아아아아 물론 ières 자,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. 자, 이때 시작이다, 이때 시작이다, 이때 시작이다. 딴 데로 갔다 갔어. 미연이 표정된 바로. 제가 볼 땐 못 맞췄어요, 이번에. 뭐하네 지금, 미연이 표정인데. 됐습니까? 아쉬운데. 자, 만들 수 없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시계? 시계? 하아! 신데렐라. 어? 신데렐라. 신데렐라. 신발 벗고. 신발 벗고. 아, 신발 벗고. 자, 믿음군 저를 보세요. 어허. 어허. 저 문자가 되겠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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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두 명. 가까이 가세요. 가까이 가세요. 숨지 마! 찾을 수 있어요. 나오세요. 하나 둘 셋! 대머리? 대머리? 아니요. 그리 알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 한정이었습니다. 그리 한정이었습니다. 아니, 뭐지? 가발. 아, 가발. 알겠습니다.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저희 팀이 이번에 채연이네. 안빈이네. 네. 여기야. 오!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딴 데로 갔나? 아... 아! 상당히 자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. 저기, 저기 많이 마세요. 응? 아, 말 안 해놨. 무슨 애. 무슨 애. 무슨 애?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. 어 맞아 맞아 맞아. 아 그렇지. 하나 둘 셋. 선글라스.